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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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어디야 요거는 뭐하는 데야? 요거 뭐하는 데입니까? 저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자율스런장 뭐하는 데인가요? 아 코인 잔수 맵 있어요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? 라떼는 없었는데 언제 나왔대요? 아 길드 스킬이 아 길드 스킬이 아 이거 너무 막해놓은거 아닙니까? 이거 오케이 대충 느낌만 맞추자 다 됐나? 감지 카페다이 맞췄어 음 여기서 리레 리레로 어 바인드 그림ws 어 오브 어우 오우 아 이거 한 번 죽은게 좀 너무 어이없이 죽은거같이구 좀 아쉽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잘됐어? 아이 피했는데 저거 왜 맞았냐 잘 죽었어 아니 왜 이렇게 운이 없어 1 곰 이렇게 4 이창 이야 너무 빨리 두고 죽얽네 다음 페이지는 어떡하냐 vac 4 öl 오 그리그리 넘버 деся 넘어 왔다 넘어 왔다 아 こ 이 ró 여 아 이거 30분 해야겠는데 아 왜 이렇게 피가 안달아 수호가 원래 피가 이렇게 많았었나 안죽으면 깰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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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아 어우 진짜 많이 떨어진다 내가 다시 떼어 어어어어억 어어어억 어어어억 하아 하아... 오이구시 아 시리다 선는 듯 또 위에서 떨어진다 эк 와 으응 아 죽었다 어어! 살았다 으흐흐흐 어 죽었는데 살았어 손 손ı 아니 근데 20분 뻑여서 깨는거 맞는거야? 야 근데 2페이지에서 두번 죽어가지고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갔네 오마이갓 아 버프 쓰다가 죽었어 어떻게 쓸심 바꿔드릴까요? 아이템 껴볼까?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아이템 껴봐요 어떡하냐? 어떡할까 아이템 끼다가 죽으면 어떡해 다 안하셔도 됩니까 룩험만 나오는거 아닙니까 알 apartments 이거 또 룩험만 먹으러 가야되잖아 수입 뤼너blue 안썼냐 어딨어요, 어 잠깐만 오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antee 뭐 배웠드냐 술심 아무나 바꿔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프 하나 더? 반지만 바쁨다는거에요? 올라가지마라 여기 두열보건 먹었습니다 아.. 빡세다.. 한 20분 했나? 듀얼 보호가 3추 같은데? 주스텟이 4만 몇천이었던 것 같은데.. 이렇게인가 보구나.. 기분.. 어어.. 어쨌든.. 클리어.. 주스텟이 4.0..